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는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서울 선거가 지금 거의 이긴 것 같다라는 말을 하자 많은 분들이 진짜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돌아가는 판세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악재만 쌓여있고 이를 뒤집을만한 어떤 카드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찬이 선거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말은 공수표를 날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해찬을 향해서 무슨 승리 호소인이냐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에서는 승리 호소인 이해찬이 왜 지금 상황에 난입을 해가지고 누가 봐도 별로 납득이 되지도 않는 선거 승리를 장담을 하고 있는 것인가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찬의 승리 장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은 자신의 sns에다가 이해찬은 승리 호소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좀스럽고 민망해서 더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뭐 김웅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정말로 민주당이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이해찬까지 나서가지고 야당 진영을 헐뜯고 밑뜯 것도 없이 자기네들이 이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죠. 정말로 이길 가능성이 높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중에 그냥 승리나 주워먹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해찬이 갑자기 난입을 해가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서울선거를 이긴 것 같네만 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 이해찬은 승리 호소인이다 뭐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뭐 지난 총선에서도 유시민이 180석 발언했다가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해찬 발언 역시도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이 양반이 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졌었구나 왜 저딴 소리를 했을까 뭐 이런 비아냥을 받을 건 뻔하고 만일에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 정말로 혹시라도 얘네들이 승리를 하면 또다시 선거 조작해가지고 승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해찬이 그때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승리를 확신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듣게 자기가 지금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승리 호소인 이해찬이 지난해 8월 달에 임기를 마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는데 7개월 만에 갑자기 컴백을 해가지고 승리 호소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역시나 이해찬은 지금 승리를 장담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상황이 여권이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승부사 이해찬을 끌어들여가지고 상황 반전을 꾀하고 있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현재 이해찬이 제 등판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지지자들의 힘을 모으는 것인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지금 여권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쫄지 말아라 그리고 더욱더 뻔뻔해져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현재 이해찬은 야권 후보 전체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고 오세훈이라는가 박형준 후보를 이명박 키즈라고 비해하고 있으며 이들은 MB를 발판으로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고 하는 일도 그렇다라고 평가절하를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겨냥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신뢰를 받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집어먹으려고 든다면서 세상에 그런 일 없다고 안철수의 합당이라든가 탈당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지금 공세를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LH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일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면서 LH 사건으로 현재 정권이 질타를 받고 있고 지지자들이 의기소침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갑자기 이해찬이 등판을 해가지고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보궐선거가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의 명운이 걸려있다라는 판단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지율을 보더라도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19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특히나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의 지지율은 대구 경북보다 낮은 2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울산도 부정평가가 64% 긍정평가가 32%로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부정평가가 압도적인 상황인데요. 그리고 임기 4년차의 재보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현재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셈이고 자치 서울하고 부산에서 모두 다 패배하면 문재인 정부는 순식간에 레임덕 수순으로 가는 것은 자명한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대 총선 패배 직후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0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레임덕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해찬의 워딩만 보더라도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해찬은 줄곧 20년 집권 100년 정당을 주장해 왔었지만 다가오는 보궐선거 결과로 인해서 이해찬이 주장해 왔었던 이와 같은 얘기는 흔들릴 감악성이 커진 상황이고 이해찬은 다가오는 재보선에 대해서 자꾸 문재인 대통령을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흔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거를 막아내고 새로운 정부가 탈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이해찬의 등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태까지 민주당은 쏟아진 악재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지만 이해찬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니 민주당 측에서는 이해찬 발언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이 되고 상대의 공세를 받아가지고 대결 양상으로 가는데 이해찬의 스피커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라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모든 화력하고 실탄을 집중하는 선거에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분이 원군으로 나서면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해찬은 지지자들에게 연일 독려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라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역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독려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실제로 후보들의 공약에도 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해찬은 18일날 코로나 지원임을 전제한 뒤에 자신 같으면 축제비용이라던가 전시행정비용, 불륜액을 다 모아가지고 시민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면서 그 금액은 10만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다 곧바로 다음날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이 되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드리겠다면서 사실상 이해찬의 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공약에다가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해찬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현재 민주당이 금권선거를 펼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지금 상황이 이해찬이 난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한 것 같다느니 지금 민주당에 쏟아지고 있는 악재들에 대해서 악재가 아니라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독려하고 LH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나선 것은 재보선은 일반적으로 다른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낮은 편이고 이런 선거 같은 경우에는 결집된 지지층하고 조직력을 많이 갖춘 쪽이 유리하다는 것이 그동안 정치판에 일반적인 판세였기 때문에 이해찬이 나서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으로 보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재보선이 틀어지면 문재인은 레임덕으로 직결이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이거는 뭐 차기 대권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만큼은 막기 위해서 서울이라도 승리하려고 지금 발버둥치는 모양새이죠. 아무튼 민주당이 승리할지 못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 그리고 박시장하고 오거돈이 저지른 일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혈세가 몇백억에 들어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yo